마지? 응.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장기 한 판 주자고. 해. 스승님 할 때 해가 뭐야? 하세요 그래. 하세요. 응? 좀 특이한 건데? 그건 또 어디서 배웠어? 면상 장기요? 응? 면상 장기요? 무슨 장기라고? 면상. 면상 장기라는 거야? 응. 할아버지한테 배웠어? 응. 최선으로 시 나도 좀 색다른 거 해보고 싶어도 색다른 생각이 안 나네.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쪼를 하나 남았네?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? 도대체 면상장기를 넣어두니까 쪼를 먹기가 쉬운 것 같아 아 바보지 됐다 아 뭐하는 거 하지? 아 또 한 방에 또 실수하는구나 이렇게 바보지 됐어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였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였나 음 몰라 아 졸리다 잤는데도 졸려 너 수법 다 보여 응 다 보인다 아 이거 차로 먹어도 됐잖아 근데 그러니까 내가 뭐 실수했어 차로 먹어도 되는데 뭘 실수했습니다 지금 응 막해 막장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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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막둬 그냥 차를 피해야지 차를 피해야지 그래 안 돼 깽 그런지 히 ei 음악 아 진기역 앞으로, 말부대 앞으로 진기역의 말부대 뭐가 그냥, 저버려 그냥, 창군 흠흠흠흠 흐흠흠 해 난 창군 멍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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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흠흠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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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흠흠흠 흐흠흠 다니아, 실수했어요 자, 이걸 이제 어떻게 요리를 해볼까요? 지금부터는 요리를 어떻게 해볼까요? 요리의 시간이에요 마무리 요리 시간 자, 창군 어떻게 요리를 한번 해볼까요? 창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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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 졌다 안 졌어, 아직 포기하긴 일러 아, 바보장이러네 바보장이야 자, 쫄 앞으로 쫄 돌격 어 야, 아니 뭔가 할 것 같은데가, 지금 야, 이럴 수가 끝났다 창군 멍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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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다 왜 안, 왜 안 해? 싹쓰리로 타볼 뭐야 디저트로 먼저 타볼 거 같아 흐흐흠 야 야 빨리 끝내줘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장군 아, 진짜 뭐하는 거야 장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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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졌다 졌다